안녕하세요. 성고도 지빙입니다. 오늘은 창릉에 왔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일행이요. 그런데 왕릉의 한식으로 처음 조성한 왕릉이 났나요? 상릉, 예정의 안수 왕릉하고 둘이 누워있네요. 안수 왕릉하고 누워있네요. 여기 상수도 회사는 있습니다. 제가 바로 상사문을 입고 회사문은 당연하고 이것도 있나요? 저쪽은 공물이 3개 다 있네요. 이상 돼 있습니다. 네모니 안쪽은 들어가서 파이처볼 건데요. 민루 설명을 보고 있습니다. 건스터리스워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